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랑입니다 저는 광진구에서 개최되고 있는 몬스터짐 2019 프로에 나와있습니다 바디빌딩에 관련된 영상을 처음 찍는데 여성 위주로 인터뷰할게요 오케이? 24월 김은영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여기 리저널 클래스 C에 출전한 배우 김미애입니다 아 배우분이시구나 배우 겸 피트니스 선수이신데 운동을 하면 좋은 점과 어떻게 운동을 해야 좋은지 운동을 하면요 일단 삶의 질이 높아져요 몸이 만들어지잖아요 눈으로 변하는 걸 보면서 행복감, 자존감이 또 높아지고 그래서 운동은 진짜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강추에요 오늘 뭐 잘 치르셨어요? 제 체급은 1등 했습니다 뭘 제일 먹고 싶어요? 쭈꾸미요 쏘맥, 쏘맥 쏘맥? 납술 네 얼마나 굶으신 거예요? 지금 12주? 12주면 이제 3달? 3달? 1달? 빨리 빨리 1달? 2달? 1달? 2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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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달? 2달? 와우, fantastIC 오 마이갓 사실 제가 이런 종류가 처음 봤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luck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왕TV에서 나왔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비키니 선수 서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비키니 선수 백미니입니다 지금 추천하시는 종목이 어떻게 돼요? 비키니예요 체급 B 체급 B 체급? 저는 A 체급 아 두 분 이제 다른 대회 나가는구나 저는 두 분 아 키로 나눠요 아 키로 나누는 거예요? 오 이건 몰랐네 남성분들은 몸무게죠? 네 무슨 키로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이러한 비키니 쪽 좀 바디빌딩 쪽에 좀 도전하고 싶다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원래 엄청 말랐었어서 좀 몸을 만들고 싶어서 이런 목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때부터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혹시 마랑티비 아세요? 네 모르겠어요 모를 수 있어요 이분들도 굉장히 운동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미디어 잘 안 만드세요 맞죠? 마지막으로 두 분 포징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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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ner and just relax and have a normal civilized life for the next two or three months and then get back into training 100% and get ready for 2020 Olympia. 형님,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보여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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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채널아랑도 너무나도 축하합니다. 멋지셨던 것, 맛있는 것들 많이 드시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솔직히 처음 이렇게 바디빌딩을 봤는데 자랑스럽더라고요. 기분 어떠신지 말씀해 보세요. 제가 정말 올림피아를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이제 올림피아에 드디어 가게 돼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가장, 누구한테 가장 이 기쁨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저와 같이 울고 웃는 저희 코치님. 난 당연히 남자친구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지금 비크니 이것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어요? 음식 잡는 거, 술을 많이 좋아하는데 술 찾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여기 사라님처럼 이렇게 비키니 운동을 하고 싶고 올림피아 가고 싶은 여성분들 많을 텐데 한마디만 해주세요. 지치지 말고 미쳐라. 아! 몬스터즈임이 주최했던 IBFF 2019년 프로가 열렸는데 정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고 백스테이지부터 이제 흘러나오는 긴장감, 승부욕 같은 것들이 느껴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경쟁이라는 것은 스스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동기부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시고 뜨끈하시고 근손실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마랑입니다. 안녕하십니까?